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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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화장실 샤워기 아래쪽에 가장 강하게 잡히네요. 여기 한번 파 보겠습니다. 한마디를 갖고 오세요. 방수포가 방수포가 소리도 있는데 소리가 나는데 아직 안보이네. 이쪽이네. 이쪽이 일부인가 보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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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두번째 안 뜯은 거 첫번째 거기쯤에 여기 이거 그거 완전히 깨고 용접을 해야될지 자를지는 봐가지고 할게요. 이쪽 배관에 랭지 부속을 쪘는데 옆에서 보면 지금 확인한 표시가 나죠. 이것이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직선으로 하면 걸려서 안되고 올려서 다시 일부 써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시도록 할게요. 티비 연결 대관 연결하는 중 종 밍죽을 전했더니 힘이 다 빠져서 주인장이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아주 보기가 좋네요. 성연면 고남립 아 꿀 양봉통이 엄청납니다. 한 2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유튜브 그 보고 저거를 탐지하는 걸 보고는 제가 전을 했는데요. 우리 사장님 오시장 화장 한방에 한방에 찾았습니다. 한방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30년 있습니다. 30년. 저거 지금 수리하는 중이니까 수리하고 다시 또 다른 곳이 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가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 한 사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꿀 나올 때가 아니야. 여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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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왕이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이 여왕이 있습니다. 여왕이 여왕이 있습니다. 홍일점인가? 홍일점인가? 네네. 홍일점. 여왕이 이제 산란을 하려고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수펄입니까? 뭡니까? 일벌입니까? 일벌. 수펄은 어디 갔지요? 수펄은 앞발은 아직 없습니다. 아이고. 벌 세겠다 이거. 아유 너무 아파 진짜 쏘였네. 아휴. 세상에. 어휴. 여기여.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아유 아파. 어휴. 침이 박혔네. 아휴. 병원에 입원해야지 안 되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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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작업이 끝났고. 아휴. 저. 확인한 다음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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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아요. 유치원 갔다 왔니? 네. 유치원 갔다 왔어? 네. 뭐 배웠니? 네. 영어. 영어 한번 해봐라. 오늘 배운거. 해봐. 근데 저거 한 개만 가르쳐줘요. 뭐? 처음부터요. A. A. 가르켜가 아니고 가르쳐주세요 하는거야. 가르켜 아니고 가르쳐. 다시 해봐. 가르쳐주세요? 응. 그렇지. 가르쳐주세요. 지금 갈거에요? 응. 갈거에요 아니고 가실거에요. 지금 가실거에요? 응. 이제 가셔야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쳐. 알았니? 알았니? 다음에 또 물어볼게. 네. 응. 근데 할 줄 알아요? 이거? 뭐? 응. 할 줄 알았자. 작업 다 끝났습니다. 어. 뭐? 이쪽 손 손 아유 손 제대로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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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누워 바짝 누워 바짝 누워라 아우 창피해 다리를 끌려라 아우 창피해 다리 아우 창피해 다리 아우 창피해 다리